아까 안고 없을 테니 ส segundo 배웠었죠 오우! 자, 저희가 지금 저희팀 팔로우 네, 자 여러분, 인사 인사, 인사해 주자 자, 둘, 셋, 셋! iPhone, 안녕하세요. iPhone, iPhone입니다 오케이 태국 꼭 찾아뵙니까 좀 많이 기다려주시고 영재도 반갑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재야 태국에서 팬미팅 한거 축하해 진짜 팬들이랑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팬들이랑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들고 와 야 팬들한테도 섹시한 애교 많이 도와주고 팬미팅 잘하고 우리 곧 보자 바다이 안녕하세요 우리 영재 안녕하세요 영재형 축하해 영재형 축하해 축하해 일단 태국에서 첫 단독 팬미팅 너무 축하드리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가슴 감사합니다 가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 bill 졸인 기분이 좋아 thinking 모든 게 난 궁금해 비해 향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지막 가수 세븐 인사로 리더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오늘 파티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가수 세븐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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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갓세븐이 2022 마마어워즈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아가세 우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선수는 여러분의 장식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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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